자, 내가 이것을 시연에 가게 된 것은 모르고 있다가 시민단체에서 난리치고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그때부터 이걸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아까도 말했지만 선관위, 김대중 대통령이 이것을 쓸 때 왜 썼겠느냐 하는 거죠. 왜 썼겠어요? 1위로 썼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그럼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것이 원래는 투표를 하면 투표지를 이건 내가 선관위하고 다 확인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 안 해요. 그때 내가 정보공개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해요.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전에는 원래 이것이 당선이 되면 그 당선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투표용지를 보관하게 돼 있었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 이것이 3개월로 축소됐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해도 된다. 두 번째는 만약에 소송을 그 전에 안 하면 다 폐기 되는 겁니다.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소송이 끝날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또 폐기한다. 왜 폐기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사람 죽이고 제가 이거 관계없는 일이지만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죽이는 거. 화장하죠. 왜 화장합니까? 높을수록. 아니 이렇게 높을수록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높을수록 화장을 안 합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대통령은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현충원에 갔다 매장을 해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태워요. 다 태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의심이 있는 것은 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있을 수 있단만 해도 부검을 합니다. 반드시 부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투표지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옛날 건 4년만 되면 옛날 것도 4년간 유지가 됐는데 3개월만 되면 하려도 못해요. 그 법이 3개월 보관하는 법이 개정된 게 김대중 대통령 때구나. 그 전까지는 4년간 그렇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니 그 비용들도 아닌 건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4년 동안 보관해야 되죠. 그래야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합리적 의심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게 서둘러가지고 기계도 왜 그렇게 서둘러가지고 자꾸 이렇게 기계도 빨리 폐기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항상 부정을 하려면 꾸물꾸물한 이것도 다 이제부터 설명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재판이 막 들어가요. 재판이 들어가는데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원래는 심사직기회부에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 전자계획이 쓰는 목적이 신속하고 그러니까 유관검사하는 것보다 빨라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산이 절약된다. 사람이 절약되니까 얼마 계산했느냐. 그것도 물어봐야 돼. 그럼 당신 그렇게 해서 계산한 건 나한테 가져와 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럼 말로 하는 거지만 내가 증거를 이제 잡았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이재진 그 치과원장이 이 사람이 열심히였어요. 대전인 사람인데 손학규 씨가 군당에서 출마를 했어요. 손학규하고 한나라당이 딱 단서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증거를 잡으려면 후보가 좋잖아요. 후보가 돼야 이제 요구하니까 그래서 나와서 출마를 했어요. 그거 부정 잡으려고 출마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정 이재진 치과원 치과원장이 분당에 와서 출마를 했어요. 그렇게 선급부정을 잡으려고 세상에 참 그분 지금도 계십니까? 지금 있어요. 언제든지 그분이 증거는 그분이 다 갖고 있어요. 유지담이가 사인 안 했는데 사인했다는 거 유지담 씨가 직접 자기말로 아 나에게 사인한 일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유지담 씨 사인 나와요. 한번 모셔야겠네요. 네. 그렇게 하세요. 내가 소리 한번 보고 집념의 인물이네. 그분은 한이 맺혔겠네요. 이게 완전히 그냥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그거 가지고 뭐 저 뭐죠 세무조사를 받아가지고 뭐 그냥 그때 이명박대 받았어요. 이건 뭘 뜻하나 이명박이가 됐건 박근혜가 누가 됐건 실묵이 갔으면 완전히 빨갱이 다 차가 빨갱이 말하시지 말라고 하셨죠. 그럼 생략하겠어요. 빨갱이가 아니고 그 적성 세력 네. 존북주의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꽉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은 하지만 네. 희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이건 뭐 판사, 검찰 다 제거하시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이 여기 제이미님이란 분이 세상에 공문서 보존도 중요수로는 5년을 보존하는데 어떻게 선거안 투표지를 3개월 지나서 없앨 수 있느냐 이거는 뭐가 그리 구리인지 서둘러 임면하는지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한 달로 줄어드는 말 듣고 그건 불확실해요. 내가 선거안에 통화한 것은 3개월이었어요. 오늘 윤여길 박사님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몰랐던 걸 다 알게 돼서 아주 또 계속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심사 집계를 생략해야 된다는 건 어디서 또 나 이건 성원위가 말하는 겁니다. 국정감사를 2006년입니다. 내가 정확히 알게. 2006년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 다 하다가 왁싱이 지나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정식으로 대답하겠다. 실무에도 모르는 사람을 보내요. 정식으로 대답하겠다. 그래서 공문으로 온 겁니다. 공문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시들 우리 성관위도 이것을 유관검사를 했다고 자꾸 하는데 그건 잘못이다.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왜? 이것은 만약에 해서 해야 된다면 그거 안 한 개표는 다 무효율 신뢰성이 떨어진다. 성관위에서 공식 답보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이걸 심사직기업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안 한 모든 선고는 무효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지 말라 이 표심입니다. 이것이 중앙선관위의 원래 생각입니다. 한 번 더 그걸 조금만 풀어주시죠. 이거 뭐냐면 약간 혼란스러우신 분들 중앙선관위의 이것은 국정감사 때 대답하는 겁니다. 2006년도요?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대답도 잘못하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공문으로 답하겠다. 해서 공문이 날라온 겁니다. 표시가 된 겁니다. 저도 있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투개표 과정에서 육안검사하고 이거 가지고 말이 많은데 이것은 아니다.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해서는 안 된다는 운은 안 했지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유관검사 해야 된다면 하지 않은 노무현 때부터 다 안 했어요. 아는 데가 더 많아요. 이것은 신뢰도가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렇게까지만 딱 말해요. 그러면 중앙본부에서 선거 본부입니다. 아직 본부에 아마 위원장 사인 받고 나갔을 거예요. 이런 거 이거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이걸 안 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게 엉망이 되죠. 엉망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아 우리가 육안검피합니다. 라고 얼떨결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선관위 직원은 재판할 때 나오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해요. 왜? 우리 편에 저기 앉아 있잖아. 저기. 우리 편에 저기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 마. 몰라 그러면 난 모릅니다. 아 이런 것도 난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왜 거기다 갖다 놨습니까? 변호사는 법대는 사람은 나 그런 거 모르세요. 그죠. 이게 나랍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건 공식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중앙선관위가 국정감사에서 정식으로 대답한 것은 2006년도에 2006년에 한 것은 심사직계 육안검사라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그거 해야만 된다면 그걸 하지 않은 모든 선고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다 결론 난 것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무원이 왜 부정합니까? 법에 그런 거 있으니까 공무원은 부정 안 한다. 믿어라. 그런 게 법조문에 있습니까? 없죠. 참 기도 안 쳤어요. 조작 가능성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를 믿어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지금도 우리를 믿어라.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냐. 여기까지 하고 고쳐온 거 제가 말씀을 드리죠. 내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허용 사무총 이번에 선거 김종인 씨 전에 또 나왔다간 사람 국회의장하고 최형우 씨 말고요. 네? 최형우 씨 말고 국회의장 했던 이번에 미통당 그거 했던 사람 김형우 김형우 아, 김형우. 아, 죄송합니다. 김형우 씨는 그 사람이 한나당 사무총장이에요. 갈 때 나는 시민단체를 하나 대동했고 저쪽에서는 디지털팀이 나왔어요. 넷이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증거 다 이야기하고 암소리 안 해요. 그다음에 내가 기술 얘기를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대답한 걸 그대로 말합니다. 이건 완전히 좌파, 좌파, 좌파라고 그 적성 세력의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 패거리가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패거리가 후예라고 할까요? 후예? 네. 그게 약간 공급스럽네요. 김영삼의 후예. 네. 김영삼 후예와 김대중 후예가 서로 짜고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나한테 대답합니다. 그대로 말합니다. 내 말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건 제가 왜 이런 말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구청장 했는 줄 알아요. 우리 구청장 구청장 선거할 때를 봐도 유광검사에도 5% 그건 차이가 납니다. 5% 차이가 나오면 전국 무효됩니다. 5% 플러스만이 나오면 10%예요? 그 정도는 눈으로 해도 나옵니다. 눈으로 검사해도 나온다는 것이 내 앞에서 김영호 씨가 한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니까 이건 토론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딱 이뤘었어요. 수고했다고 악수하고 나오면서 디지털팀이 있었잖아요. 기술팀이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전자기업 폐기를 쓰라고 당에 건의를 하느냐 그랬더니 아무튼 마이크 대리 의원님들이 우리한테는 단 한 번도 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이 결정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기술팀을 기술팀을 처음부터 배제한 거예요. 한나라당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전에 한 번 그런 말 안 되셨어요. 시어머니 때린 시어머니보다 말린 신의가 도움이 있다는 말 그전에도 내가 한 번 썼어요. 그거예요. 더 못됐어요. 한나라당이. 그리고 김영삼은 내가 아까도 말씀 드렸죠. 김영삼 대통령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전교조를 복직시켰어요. 이거 우습게 보는데 천만에 이건 김대중보다 더 잔인한 이거예요. 왜? 젊은 사람을 다 빨갱이 만든 그리고 감수성이 감수성이 커요.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은 그 말 쓰면 그대로 그걸 인정하고 몸에 뱉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김정애라는 분이 황 대표가 조혜주 씨의 도움을 받아서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한 마디 왜 황교안 씨가 그 말 많이 말이 많아요. 그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뭐 당에 가서 안 만나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시민단체 가면 안 만나줍니다. 그러면서 그 말 많은 중앙선관위에다가 자기 대표 그걸 의뢰를 했어요. 대표 선출을.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개표를 한 겁니다. 결론을 내서 아 황교안 씨가 당선됐습니다. 황교안 씨는 완전히 발목이 잡힌 거죠. 중앙선관위에. 그렇죠. 중앙선관위가 자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황교안 씨가 당선된 걸로 놔요. 나는 이제 완전히 발목 잡혔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렇게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선출을 맡길 때 그때 말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걸 선관위에다 맡겨요. 말들이 많았는데 그때 중앙선관위위원회에 선거위임 선거관리위임을 맡길 때 그때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말도 아닌데. 아니 지금 중앙선관위에 선자개피를 조작한다고 말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나를 뽑아달라고 거기다 의뢰하는 것은 나를 뽑아주세요. 당신들 잘할 수 있잖아. 나주를 뽑아주세요. 이거죠. 간접적으로. 내가 그 양반하고 말은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그런 뜻이겠죠. 그때 모바일도 많이 썼거든요. 모바일이 그런 것은 모두 다 다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쓴 건 절대 안 돼. 모바일이 장난 얼마든지 잘 쓰니. 예를 또 하나 드리죠. 민주당 자체에서 박지원 씨하고 박지원 반대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름은 정확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누가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박지원 씨가 이겼어요. 아 이겼다고 그래요. 반대파에서 저 조작이다. 같은 뭡니까 빨갱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적성 태력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기술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한양공대에 그 사람들과 한패거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대 교수래요. 전성과 교수 의뢰했어요. 딱 한패. 아 이게 조작했다. 이렇게 당한 거예요. 큰일 났는데 자기들끼리 해낸 것이 조작이 됐으면 그렇지 않아도 전작계획을 조작한다고 말이 많은데 이게 터지면 어떻게 돼요. 박지원 씨가 즉시 양보했어요. 없던 걸로 하겠다. 그것은 신문에 놨고 그런 자세한 내용은 내가 어디가 세미나 하는데 반대로 당위가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투표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탈로가 나니까 박지원 씨가 자기가 포기했다. 그게 대개 몇 년입니까? 2000 최근이겠네요. 아니요. 오래됐어요. 박지원 씨가 당대표될 때요. 아니 당대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뭔지 모르겠어요. 박지원 씨하고 반대파구가 붙었어요. 그때는 아마 박지원 씨가 셀 때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참 신기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한교안 대표가 총대를 매면 엄청나게 동력을 받는 일이었고 그 다음 본인은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부정선거 문제였고 제가 그전에 대법관 은퇴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법은 잘 아는 분이에요. 그 사람은 법적으로 이거 안 되게 돼 있대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야당에서 한 나라 그 당시에 반대당 대당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해서 나 이거 선거 포인트다 간다 하면 안 되게 돼 있대요. 지금 법이 완전하지는 않답니다. 적당히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반대당에서 공문 띄고 난리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단 한 번도 한나라당 및 급 후예들은 반대 의회를 내지 않았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전자기팩에 대해서요. 전자기팩에 대해서요. 사형에 대해서요. 전자기팩 사형에 대해서요. 중앙선거관이 단 한 번도 반대 의회를 안 냈어요. 그런 거 시민단체에서 오면 막았어요. 방문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나도 한 번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만난 것이 황순 또 사무총장이 있어요. 그때 이제 시민단체가 간다고 해서 시민단체는 주로 증거 위주로 하니까 내가 기본적인 걸 설명하려고 예고 없이 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사람이 만난다고 그랬대요. 만난다고 해서 내 이름은 말 안 했어요. 만난다고 해서 간다고 했는데 딱 가니까 핵심에서 연락이 온 것 같아요. 만나지 말라고. 또 거저예요. 자기가 전자개협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인데 그거 잘못된 것을 알려주겠다니까 그런 사람은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양삼 후예들과 김대중 후예가 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뒤집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힘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힘이 없이는.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성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식식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